오오ш이 떡볶이 다소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푸짐한게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수을 많이 먹으면 채워먹으면 더 맛있어 치즈가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알아서 정말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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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에 김치가 잘 어울려 천천히 먹어도 맛있을때 소스에 김치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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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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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